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길 바닥 산책로 인데요 길 바닥에 꽃이 아카시아 꽃입니다 지금 이 한 이틀 전인가요 한 3일 전인가 비가 한 2 3일 내려버리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카시아 단지라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큰 고목도 있고 가지고 그런데 꽃 구경을 아주 어렵네요 예 지금 이소바에 조금 조금 붙어 있는데요 그 정말 씽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향을 예 향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향 냄새가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땅에 예 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양봉 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많겠어요 꽃이 피자마자 비가 한 3일 내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꽃이 별로 붙어있지도 않고 다 떨어져 버리고 또 냄새도 잘 안다고 그렇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방에 떨어져 있는 꽃들의 모습 감사합니다